김보씨가 정말 제대로 된 도시 행복한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도시가 되어야 되겠고요. 또 우리 아이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안전한 도시가 되어야 정말 시민들이 깊은 걸 살아날 것 같습니다. 우리 신병선 의장님 와 계신데 김보씨 의원하고 시장님 제가 그러한 조건과 확률을 나누도록 정말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는 은여울마을 아이돌봄센터 센터장이고요. 저희는 김보씨에서 돌봄센터를 아주 깨끗하고 훌륭하게 만들어주셔서 좋은 선생님들과 함께 같이 운영을 할 계획이고요. 저희는 혹시 저학년들은 부모님들이 스피더나 이런 걸 요구하시면 받아쓰기라든가 부부단 기초학습도 좀 도움을 주려고 계획하고 있고 심신을 단련할 수 있는 무슨 육아라든가 그런 프로그램도 겨울 방학 중에는 기획을 하고 진행할 예정입니다.